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온 5남매 다둥이 엄마 강한진입니다. 저는 지난 1월 3일 이 무대에서 15년간 가수의 꿈을 미루고 살아왔던 제 남편 가수 신재엽을 소개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남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따뜻한 가정을 그리워하다 5남매가 북쪽에 있는 저희 친정집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남편의 염원에 따라 무려 5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딸은 14살, 둘째 아들은 13살, 셋째 아들은 11살, 넷째 아들은 9살, 막내딸은 5살입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한 달에 쌀만 30킬로를 넘게 먹습니다. 김은 한 번 구울 때 100장씩 굽습니다. 밥만 샀네. 라면은 무조건 박스로 구입합니다. 하루가 밥상을 차리다 끝이 납니다. 빨래도 어마어마하고요. 7명이 하루에 한 번만 샤워해도 평균 20개 이상 수건이 필요하거든요. 세탁기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고요. 아무리 튼튼한 세탁기를 사도 2년만 쓰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도 이 큰 살림은 남편이 함께 해줬기에 가능합니다. 제가 5명의 아이를 낳으려면 10달씩 5년간 뱃속의 아이를 품고 다녀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출산 후에는 남편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 멋지죠? 책임을 졌어. 그래서 저는 혼자 아이들 목욕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다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러운데 남편은 아직도 제가 너무 예쁘다고 합니다. 그럴만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크다 보니 집안일도 다 도와줘요 아이들이.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가 너무나 편합니다. 5남매가 집안 청소에 쓰레기 분류, 옷 정리, 신발 정리 이런 모든 집안일을 다 도와줘요. 특히 제가 일하러 나가면 큰딸이 밥을 차려서 동생들을 먹이고 동생들은 또 설거지에 뒷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누나 형들이 동생들 숙제도 다 챙깁니다. 저 정말 행복하겠죠? 네. 또 아이들이 저와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가족 7명이 함께하는 흥 넘치고 신나는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신재엽 강한진 부부 그리고 5남매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김장수의 구룡포사랑 오, 야. 허. 영이만 푸른 바다 갈매기 날아가고 잃어보는 하루 소리에 그 사랑을 늘려본다 인정만은 춤도 시작 사랑도 젊음도 기쁨도 줄래 이 시절은 불협보속 속 한 잔 인생 나누면 사랑도 잃어간다 젊음도 잃어간다 가만히 잃어간다 영이만 바로 흥결되는 파도 소리 물새린 나라는 꽃 들려오는 사랑도 위해 그 사랑을 늘려본다 인정만은 인정만은 춤도 시작 춤도 시작 사랑도 젊은도 웃음도 지내 예 인심 좋은 두려움 보였어 주스 한 잔 인생 나누며 사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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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어간다 사랑도 익어간다 사랑도 익어간다 난만이도 익어간다 낸생도 익어간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재협 씨 부부와 오남해가 함께 불러준 무대 구룡포사랑이었습니다